NBA 2K20 NBA 2K20 시작해보도록 하죠 정말 오랜만에 광고 방송인데 저는 이제 마이 커리어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 플레이어 빌더를 실행해서 그래요 제 캐릭터를 만들어 봐야죠 자 이름은 혼자 만들었던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 깡커리 센터슈터로 오른손잡이 등번호는 32번 왜냐면 내 나이가 32이기 때문이죠 아 이거 에미야라든가 내가 예전에 몇번 잘 만들었던 아이디들 있잖아요 하면은 안돼 부적절한 단어라고 뜨더라구 어 되네 그래 에미야 커리로 하자 일본게 미국인인데 백인이야 그럴 수 있지 에미야 커리 음 자 이게 굉장히 커리어 그 모드 자체가 만들 수 있는 캐릭터가 자유로운데 음 좋아 수비와 마무리 위주로 어 그리고 슈팅 위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프력과 힘이 강한 스타일로 네 가보도록 하죠 자 잠재력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네 능력치 네 이렇게 체형은 다부지게 가야지 신장 2m 21 체중 131 양팔 길이 고릴라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248cm 그래 자 테이크오버 림 보호자 슛 견제하 블록에 능해서 수비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게 지금 수비형 캐릭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팅 자체를 맞춰 놨으니까 음 좋아 뜬 뜬 뜬 뜬 뜬 자 마이 커리어 시작 글래스 클리닝 락다운 최 최 왜 또 최야? 이름이 에미야 커리인데 왜 최 잠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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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 좋아 가보자고 이게 이 모드 자체가 한 명 그거 하는 모드라 음 이게 진짜 커리어 모드가 잘 자기가 잘하면 선발로 오래 뛰는 거고 아니면 교체 당하는 거고 벤치워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동료들 평가가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렇지 빼빼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하하 깔끔하다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네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알겠습니다. 나도 나도. 그것도 안 이해하시기 때문에. 저희도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. 학생들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학생들도 맞죠? 아니요. 학생들도 모든 것을 물어보셨나요. 학생들도 좋은 학생들. 좋아요. 학생들도 가요. 학생들도 가요. 학생들도 가요. 죄송합니다. 어떤 점을 생각하시나요, 형님? 지금 시간은 이 팀이니까요.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 팀이니까요, 선생님. 아. 알겠습니다. 타이. 타이트의 팀이니까요. 알겠습니다, 친구들. 이리와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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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